시애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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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좀 흐리네 따뜻하게 입고 가야겠다 이미그레이션도 잘 했으니까 저희 가보자 이제 우리 이제 미국에 입국한거야 저 버스인가봐 우리 다운타운까지 버스 타고 가야겠다 인당 20불이야 왕복이라 낫지 않아? 왕복이라 괜찮은 요금인거 같아 택시로 갔다 여기 스타벅스 시애틀 1호점이야 줄 되게 길다 저 어디까지 있어 우리도 빨리 가서 서야될거 같아 나 텀블러 메뉴판 있는거 처음 봤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로고가 다르다 그리고 옛날 로고 옛날 세일이 지금 40분 기다렸어 우리 그래도 기다려야돼 곧 들어갈 수 있을거 같아 오십분을 기다리고 산 커피와 텀블러 4개다 오 진짜 커피 맛은 어때? 1호점의 맛? 똑같애 근데 우린 텀블러 산 것도 아니야 그래 다들 한 20개씩 사가잖아 그러니까 한 10개는 10개씩은 사가시는거 같아 우리도 4개 샀어 예뻐 다 봐봐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시애틀 조금 구경하다가 돌아가자 여기 시장이네 응 일자로 쭉 이어진 시장인거 같아 응 일자로 쭉 이어진 시장인거 같아 특이한거 많이 판다 와 여기 가죽 예쁘다 우와 이거 가죽도 마그넥이다 와 이거 가죽도 마그넥이다 너무 예쁘다 여기 반질반질해 많이 만졌나봐 어 돼지자금통이다 우와 이거 진짜 귀엽다 우와 완전 귀여워 이거 이 시장 되게 크다 밖에서 봤을땐 되게 작아보였는데 밑에도 또 있나봐 그리고 되게 멋져 건물이 엄청 멋져 오래됐나봐 응 아 간판들 미국 간판들 이거 옛날에 야구카드 아니야? 맞아 야구카드 이거 그 저기 어디야 그거 뭐야 아우 그거 뭐야 전당포 사나이들 네 거기서 자주 나오는거야 와 밑에도 있어 너무 넓은데 여기가 거기 아니야? 잠깐만 이게 뭐라고 이렇게 보는거지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르웨지한 크루즈도 여기 정박해 있네 우리 배는 저 멀리 있어서 안 보인다 이 배도 크네 되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나와있으니까 여기가 붐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타벅스에 50분 기다린거야 그래 맞아 여기가 여기있다 여긴거 같은데? 어 여기있다 오우~~ 우와 껌이야 어 꼬맹이 나 어이구 저거 저 안으로 더 들어가보자 여기 다 벽이 껌이야? 오우와 진짜 바쁜데 오우 이거 얼마나 많은 침이 여기 묻어있는거야? 오우 와아 저 끝까지 다 껌이야 몇개나 붙어있을까 껌이 셀 수가 없어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이제부터 하와이 갈 때까지 계속 해상일이야 배안에만 있어야 돼 맞아 너무 좋아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맞아 살찌겠어 먹고 수영하고 놀아야지 재밌겠다 하와이로 간다 청소 깨끗하게 해주셨네 아 코끼리야? 뭐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귀가 왜 이렇게 흔들려? 머리가 날씨가 되게 좋아졌어 아침에 되게 흐렸는데 날씨가 되게 좋아졌어 아침에 되게 흐렸는데 너무 좋아졌네 아 예쁘다 잘 보인다 다운타운 우와 우와 날씨가 3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애틀 안녕! 안녕! 하와이로 간다! 안녕! 안녕! 오늘 재밌었다 그치? 하하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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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